어제 늦게 들어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좀 주무시죠. 나이 드니까 잠이 안 와. 대한호텔 둘째 아들이요. 우리 미영이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 댁에서 생월생시를 묻는데요. 어떻게 해요? 시를 모르니. 궁합볼려나 보지? 그런가 봐요. 지어서 낼 수도 없고 천상 어디 가서 걔 시를 뽑아봐야지. 그럴 수 있대요? 응. 팔자국인 만큼 맞춰보면 시 나온다고 그러더라. 그렇게라도 해야겠네요. 어디 잘 버는 데가. 그럼 어머니께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. 내일 알려줘야 돼요. 뭐 서둘러야겠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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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